네, 오늘이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사전투표들 많이 하셨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실 때는 봉투를 꼭 밀봉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밀봉을 하지 않은 표가 무려 30만 표였고 대부분 다 무효표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꼭 밀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두 분 아주 소중하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이 두 분은 대한민국 노동운동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한국노총산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27대 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연합 8번을 배정받으신 박홍배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8번 박홍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철도노조하고 민주노총위원장을 거쳐서 정의당의 노동본부 본부장을 역임을 했고 지난 대선 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노동 관련한 캠프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추천으로 20번에 배정받았던 김용훈 노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입니다. 3년은 너무 길고 20번은 너무 길고.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더불어민주연합이 타당에 비교해서 좀 늦게 순번이 결정되는 바람에 홍보가 좀 늦어져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못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당 후보들은 대부분 법조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말 잘 후보들을 선별을 하신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두 분 특히 노동 분야인데 우리 박홍배 후보님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번에 내가 정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홍보를 좀 밝혀주십시오. 저는 26년 차 금융노동자이고 노동운동가입니다. 노동, 금융 그리고 공공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8년에 원래는 유통회사에 먼저 인턴으로 4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었고 당시가 IMF 직구였기 때문에 참 취업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 주택은행에 입행을 해서 잘 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주택 국민 합병 파업이 있어서 국민의힘하고 주택은행하고 합병하는 거. 굉장했죠. 지금은 일산연수원에서 일주일 정도 파업에 참가했던 것이 헬기도 뜨고 마지막 날 헬기로서 파업 집회가 해산됐었고요. 이후에 분회장 대의원 이런 활동을 하다가 2011년부터 노조 전인간포 활동을 시작했고 2017년에 국민은행 위원장 그리고 2020년 이후로는 금융노조 위원장을 해왔습니다. 정치 활동은 2020년에 한국노총 추천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2022년 11월부터는 민주당의 전국노동위원장 이렇게 해서 노동운동과 정치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우리 김영훈 후보님은 워낙 꿈꾸는 기관서를 알려주신 분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일터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입니다. 저는 현직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재직 중에 있는데요. 제가 더불어민주연합에 20번으로 배정받고 입후보했다고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신분을 감추고 기관사로만 소개했다. 이러고 국힘당 선대위원장도 한 말씀 거들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경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었고요. 제 능력에 벅찬 일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철도노조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열차 안전은행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고 수많은 2천만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금 하는 일 하나하나가 소중한다는 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례후보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처음에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시면서 고민을 이재명 대표의 솔직한 자신의 고민을 말씀하셨는데 그 고민 끝에 이 중연동을 유지하는 속에서 멋지게 이기는 방법을 찾겠다. 광주선언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로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지지하는 한 일환으로서 어느 정당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국민후보 추천을 받는다고 하길래 가분하게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총선에서 비례연동제를 신청하는 유일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연합정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우리 신영복 선생님이 화위부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똑같지는 않지만 조화를 이뤄나가는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만큼 사실 잘 성공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당에서 작은 당을 배려하고 또 작은 당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대의에 함께하는 그 길이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제안과 또 같이 하는 정당들, 또 시민사회가 여기 화답해가지고 이번에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저는 이번 총선의 의미는 단순히 국힘을 심판하는 걸 넘어서가지고 제가 좀 과문화입니다만 한국 정치사의 큰 획을 긋는 그런 일이다. 생각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다니시면서 민주당이 단독 가방 150석 이상을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엄살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엄살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은 위원장님 게시지만 제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민주당 단독 가방 151석을 달라고 호소하시는 거는요. 이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하고 다른 점은 총선이 끝나면 여기에 참여했던 진보당이든 기본소득당이든 사회민주당이든 이 정당들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순위는 시민 추천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자들은 다 뒤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10석 정도를 접어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이 절박하게 민주당 단독 가방을 이야기하시는 건 범진보 몇 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범민주진보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이 최소한의 의장도 내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또 지난번 제안의 큰 뜻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 더 많은 폭넓은 지지를 해주셔서 보답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뭐 합당을 하더라도 진짜 민주당이 들어오려면 후순위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후보님 부산 태생이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이 예전하고 다른 게 활기를 일단 잃었고요. 거리를 한 10시만 나가도 깜깜해요. 뭐 성장 동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을 다닐 때 누군가가 부신하는 걸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던 일을 들었거든요. 1991년도의 일이고요. 아마 그 시절에 고등학교든 대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3월부터 한 5월, 6월 초까지 아마 이어졌던 최초의 명지대 강경대 사망 사건 이후에 1년의 분신 전국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을 올라와서 모든 게 새로운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 다소 좀 혼란한 시기였었고 여러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도 시기적으로 민주주의가 완전히 완성되기 이전였던 상황이었잖아요. 아직은 이제 학생운동에 힘들이 좀 남아있었던 시기였었고 그 가운데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우리 저기 후보님 이재명 대표하고 인연이 되게 깊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공부모임도 하고 가셨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민주노총을 2012년 11월 달에 이제 위원장직을 마감하게 됐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성남시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와서 공부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신기하다. 저 이재명 시장님이야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뭘 제가 말씀해 드리면 좋겠냐 했더니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사실은 노동정책에 대해서 대권주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지만 기초단체장이 이런 걸 한다는 건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시장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해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열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하면 그걸 바로바로 또 실행에 옮기고 피드백을 보좌진들이 또 주시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님 같으시네요. 그래가지고 화면을 앞을 좀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이 해와 달이었는데 저 뒤에 알았어요. 왜 해와 달로 하셨나? 제 생각에는 그 주경야독 아니었나 생각해요. 아니면 뭐 그랬는데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언론 그다음에 남북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성남시 재선하시고 나서 성남시에 직접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 포함 아니라 성남시 산하기관에 노동자 간접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박홍배 위원장님도 근로에서도 사실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셨는데 항상 이제 따라 붙는 게 중규직이다. 고용 불안만 없앴지 사실은 여러 가지 임금이나 복지에서 차별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한 기억에 남는 건 성남시는 호봉도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걸 하셨고요. 제 기억에도 그때 세월호 리본이 크게 성남시 벽면에 있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건 성남시가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 했는데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같은 거 지금 이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돼서 대한민국 표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시 생활임금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문제는 시에서 노동과를 고용노동과를 신설했죠. 경기도지사 갔을 때 처음으로 노동국을 신설하고 오늘날 왔는데 그런 모임에 제가 같이 했다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이고 10년도 더 된 일인데 기억이 새롭네요. 그러나 검사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는 노조 탄압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게 너무 심화가 되고 있는데 무려 120시간을 일하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굶어난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 69시간 얘기 심지어 1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주 40시간 48시간 현재 소정근로 시간은 40시간이고 초과근로 시간까지 포함해서 52시간까지 주당 근무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걸 더 늘리겠다 이건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지금은 사실 어떤 노동자가 또는 어떤 직장을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그렇게 오래 일을 하기를 바라겠어요. 사람끼리는 못합니다. 기계가 아닌 사건. 굉장히 어이가 없었었고 저희가 전국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29시간 노동자회 개편 반대 운동을 했었었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지난 대선에서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지난해는 저희가 입장을 또 바꿔서 주 4.1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투쟁을 전결했습니다. 워낙 이 정부에서는 귀를 막고 있어서 귀뚤막 입틀막 이라서 중요한 문제가 어쨌든 정부가 방향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까지 였습니다. 노조회계공식 이런 것들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을 했는데 만약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과반의석을 내준다라고 하면 노동법까지 다 계약을 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그러게요.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민주당 단독의 151석이 중요하다 이것은 노동의 입장에서는 노동계약을 막는 최후의 보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20번 이상까지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용은 위원장님은 철도 기관사로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잘 모실 텐데 정치를 공부하셨어요. NGO 성공에 대한 정치학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 연말에 민요청 위원장을 그만둘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라고 하는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져서 짐으로부터 20년 전 정말 많은 사람들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제3지대에 좋은 의미의 제3지대 이전에 정주영도 있었고 하지만 좋은 의미의 진보적인 제3지대의 첫 포문은 20년 전 민요노동당의 열석 병리평으로도 그때 지역구 2개 비례 8번 노회찬 대표님 300등으로 들어가겠다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2008년도에 진보신당하고 1차 분당이 있었고 2012년도에 어렵게 통합진보당을 다시 만들었지만 또 분당이 됐어요. 제가 우리 김훈 작가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우리는 왜 또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가 그러게요. 왜 이렇게 진보적당은 안 되는 건가 궁금했었는데 그때 마침 성공해대 NGO 대학원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그때 현장에서는 그랬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노동 현장을 이렇게 몰라도 되나 노동자들은 분당을 아무도 원치 않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분당할까 그런데 제가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정치를 또 제대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NGO 대학원을 접수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좌수행 우영복이라고 신영복 선생님하고 김수행 선생님이 석자 교수로 두 분이 계시고 그 밑에 우리나라 노동사회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조희연 선생님하고 또 갑자기 하여튼 하고 있었고 제 지도 교수님은 정혜구 정혜구 교수님 문재인 정부 때 정책기획위원장도 하시고 그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주제넘게 주제를 한국 진보정치 재구성에 관한 연구라 졸조로 석사를 받았는데 제가 그랬을 때 연구한 것이 준연동형 말고 연동형과 결선투표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일단은 국가 권력에서의 비례성 연합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는 결선투표제인데 결선투표제의 쟁점 중의 하나는 헌법 개정상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하고 어떻게 하면은 반전 제 핵심은 핵심 주제는 그거였어요. 반정치 의식을 어떻게 넘을 건가 넘을 건가 그거 넘지 못하면 사실은 제도 변화도 큰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것도 벌써 한 10년 전 얘기네요. 그러시구나. 박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위원장이시잖아요. 입당을 하셨고 근데 노동정책을 좀 많이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회 들어가시면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한번 국회 발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뭐 김용훈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부분은 노조법 2, 3개정 이었습니다. 어쨌든 진짜 사장과의 교섭법 그리고 무분별한 손배 감유 방지법 노조법 2, 3조는 이런 상황으로도 굉장히 찬성률이 높았었고 모든 노동자들의 염원이었었는데 이걸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었죠.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이제 22대에서의 첫 번째 과제는 노조법 2, 3조의 개정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23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잘 모르세요? 시청자분들이 뭐 하나는 이제 쟁의 행위 와 관련해서 공동불법 행위라는 것이 공동불법 행위를 과도하게 산정해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감유 손해배상 감유를 하는 것이죠. 일단 압수수색 막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노동자들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게 뭐 몇 천만 원 1억 1원 정도의 금액이면 살던 집을 담보 잡고 대출을라도 받을 텐데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을 법원에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용자의 개념을 조금 넓혀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지난해 5월 달에 광양 포스코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었죠. 한국노총 금속 연맹 산하의 사업장이었었는데 이 사업장이 약 1년 2개월 정도 천막을 치고 사장과 교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번 문제가 있어서 국회 앞에서 장기간 천막 농성을 했었던 사업장이었었는데요. 이 사장은 일종의 말하면 포스코에 임원을 하시다가 이 사내 하청회사의 사장으로 오신 분이셨었는데 본인이 사실 결정권이 없는 거죠. 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사실은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여서 처음부터 포스코 사장과 이 하청 노동자들이 빨리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됐었으면 그런 장기간 농성이라든지 또 우리 금속연맹 임원분들께서 머리를 곰봉으로 맞아서 터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까지 안 갔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흔히 말하는 노사분규라는 것이 이처럼 교섭할 수 있는 상대방과 교섭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죠. 그래서 노조법 2, 3조가 개정 시행이 된다면 사회 갈등 또 고용노동부에서 늘 얘기하는 노동 손실 근로 손실일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개선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재벌 회사님들이 반대를 하라고 그랬나 보죠. 노조법 2, 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국힘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민노총 민노총 민노총이라고 하는데 민노총 구제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위원장님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낙수효과 촉진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내하청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중소 사내하청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다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려면 제가 노동자로서 이런 이야기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지불능력을 높여줘야 돼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지불능력은 어디서 결정나느냐 납품 단가에서 결정납니다. 여기서 후리치면 이분은 좋은 사장님이 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2010년도에 민주당 영등포 왔을 때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제가 지금 마포다리 실합니다. 마포대교로 갑니다. 정말로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한진중공업의 소위 제하청 사장님이 사장님이라고 물량팀장 같은 분이에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여기는 노사관계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보 2, 3조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도록 해서 납품당가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 정도도 반영해주고 납품당가 후려치기도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컨대 있잖아요. 이 법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수효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고용없는 성장이고 양극화하면 벌어지는데 이 법이 제정된다면 강제적으로 낙수효과 재벌들 사내 유보금이 수십조 수백조 원에 달하는데 이걸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법이다.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위원장님도 들어가시고 저도 300등으로 들어가서 꼭 제 계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항상 노란동봉투법이란 것은 재발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꼭 두 분 다 입성하셔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호 후보님은 또 지난 대선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 있으면서 김용호 후보님도 그러고 보니까 부산 태생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철도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부울경 프로젝트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거의 자초시켰거든요. 다시 부산에 있는 의원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캠프에서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우리 박홍배 위원장님 후보님 같이 했던 민주당의 전국노동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공약도 만들고 아까 말했던 노란봉투법도 같이 만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님께서 철도에 대한 애정이 워낙 많으시고 이해도도 높으시기 때문에 KTX SRT 통합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했고 그다음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석시키는 광력철도 공약을 만들었고 좌초될 위기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같이 저희들이 제안했고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부전 태화강과 태화강이라고 하는 구울산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전에서 울산까지 광력전철이 놓아져 있어요. 1일 한 5만 명 수준에 그래가지고 부산일보 같은 지방유력지에서도 일면에 이게 완공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메가시티 사는 느낌이 난다. 그만큼 철도는 말 그대로 마음과 마음 마을과 마을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역통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부전 마산 부전에서 마산으로 동쪽으로 울산 서쪽으로 마산 창원 이쪽으로 연결하는 광력철도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경상남도가 이걸 계속 광력철도로 해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경상남도도 도정이 바뀌었잖아요. 김경수 도정에서 국힘으로 넘어갔는데 이거를 KTX 세마로를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내버스 타고 다녀를 될 때를 고속버스 우등고속을 넣겠단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경상남도가 일부 부담해야 될 돈이 있어요. 하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추가 경상남도가 부담을 하게 되면 중간에 단절 구간 없이 울산에 있는 시민들이 부전을 거쳐서 환승하지 않고 김해공항도 갈 수 있고 창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진짜 불경 메가시티가 1일 생활권이 되는데 국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경상남도 도정에서도 관심이 없어서 이번에 제가 다 재차 공약을 냈고 이거는 지난번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하고 일치한 거죠. 하여튼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이번 총선에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내셨는데 참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말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160시간 190시간 일하라고 하고 있으니 미치겠는데 주 4일째 공약하셨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 4일째 이미 국내에서도 얘기가 된 지 삼성이 월에 한 번 정도 하죠? 네. 지금 삼성과 같이 기업 주도로 하는 곳이 있고요. 또 노동자 입장 주도로 하는 주 4일째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 실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가 주 4일째 시험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정착해 있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국가적 차원의 주 4일째 실험이 없다.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고 아시겠지만 요즘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분들 직장 고르실 때 장시간 일하는 곳을 결코 선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저희가 눈여겨볼 게 이미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만 지금 세브란스 병원 우리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지난 1년 반 동안 주 4일째 실험을 해왔습니다. 노사 합의로 시행이 된 사례였고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병동 정도에 한정을 하는 실험인데 지난 가을에 이 주 4일째 실험과 관련해서 또 외부에서 연구자들께서 연구해서 지난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사실 모든 결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를테면 병원 노동자들 특히 간호사분들이 평균 근속을 한 7.5년 정도 하시고 실험을 했던 이 병동의 경우에도 매년 3분에서 6분 정도가 당해년도에 퇴사를 하는 병동이었는데 1년 동안 퇴사자가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낮아지고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환자와 환자 가족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높아지고 틀림없이 생산성에 진정까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거나 협조를 해줘서 사용자까지 이렇게 조금 조사가 되지 않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국가가 안 하냐는 거죠.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 앞으로는 조금 덜 일하고 더 행복한 그런 삶들을 다 꿈꾸고 계실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반드시 주사일제 먼저 필요한 것 위험한 사업장이라든지 병원과 같은 교대제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장 산업 위주로 해서 이 주사일제 실험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주사일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사일제는 어떻게 보면 주 5일제도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볼 때는 좀 뜬그름 잡는 소리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여기 계신 은행원이나 교사 공무원들이나 원래 있던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방 박홍배 후보님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사일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기술 변화의 속도만큼 사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지금 다 걱정하는 것이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든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사회를 혁신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노동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를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1.4%라고 하는 급전직하로 저성장력이 떨어졌는데요. 3%를 유지해야 그나마 일자리가 유지됩니다. 3% 이 정부화에서 저는 불가능하다 보는데요. 그러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노총 민주노총이 이번에 주 4일째 시대를 우리 정치권에게 요구했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주 4일째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개한 것은 이런 시대적 변화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 나누는 차원에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요. 저희들이 그거 반드시 앞당기겠다. 꿈같은 얘기긴 해요.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요. 누가 그걸 해주겠어. 이런 말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2002년도 생각하시면 그때 다들 신문 타이틀이 망한다는 거죠. 주 4일째 망한다는 거죠. 맞아요. 효과가 20분 좋습니다. 철도 기관사로 일을 하시면서 맨날 철도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 구의역 사고도 있었고 철도 노조를 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항상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될까요? 저는 철도 노조 연장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순직 사망사고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었는데요. 정말로 참혹하죠. 멱살 잡히는 게 일이고 유가족들을 만나는 근데 더 괴로운 일은 가해자가 기관사일 경우가 상당히 많죠. 태반이죠. 동료가 동료를 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평생 트라우마죠. 평생 트라우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그 자리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제가 첫 번째 위원장을 할 때는 기관사가 기관사를 또 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단 행단하던 어떤 사람을 치여가지고 기관사가 그 분을 수수바로 선로에 내려갔다가 마주오는 또 열차에 치는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철도 노조가 가장 역점을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한 일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이런 것들인데요. 말씀하셨던 지난번 구역 참사는 결국 위험의 외주와 운행하는 사람들을 따로 잊고 운행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내하천 노동자가 그 시간 안에 그걸 정비하지 않으면 또 재개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 속에서 구역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이런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정부 당국이나 자본은 개인의 어떤 잘못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사들은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구역 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원인이 아니고 그건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바로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이 있다는 차원에서 철도 현장이든 산업 현장이든 이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데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런 차원에서 위험의 외주화의 원래 책임자에게 책임을 같이 묻겠다. 아까 노름봉특법 같이 책임을 같이 물어야만 그에 대한 대책도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 후보님 대한민국이 참 4만 불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나라라고 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망률이 전 세계 최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당한 현장에 가서 노동자 탓을 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산업재해 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공약을 하고 계십니다. 꼭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제 산업재해 일터에서의 위험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큰 장애를 입으시는 일들이 꼭 근로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분들도 일어나실 수가 있고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또 보상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국민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또 현재 시대가 바뀔수록 계속해서 노동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이 많이 생겨나고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사실상 확대하는 게 맞는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국민 산재보험을 저희가 공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료를 어떻게 책정을 할 거냐 업종별로 또는 사업장 규모별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노조들을 폭력단체로 규정을 하고 옛날 군사정권 때처럼 뚫어잡기를 하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부신사고도 있었고 그 이외에 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번 정권 윤석열 정권과 노조와의 관계는 완전히 극과 거루가다 보니까 노조들 입장에서 과거처럼 투쟁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축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그냥 조져버리니까 그래서 노조들이 잘 안 보인다. 노조운동이 좀 많이 약화됐다.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 노동절 이었죠. 2023년 5월 1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동절이라고 했는데 전 세계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던 날을 기념하는 132주년인가요? 됐는데 그날 한국의 건설 노동자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한가하면서 노동절을 분신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권 하에 노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윤석열 정권이 이 노동탄압을 자신의 국정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 엊그저께 의료 해법 이야기하면서 또 건설로 건폭 화물연대 이런 소리를 하던데 마치 그것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냐 호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을 그래가지고 마치 자영업자하고 노동자들 갈라치고 노동자들이 아주 무도한 집단으로 악마화하면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한 사실은 노동운동이 위축되는 만큼 자영업자들도 함께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그 실증이 바로 작년에 우리나라 최악의 임금 체불이 1조 7천억 이라는 것 아닙니까? 1조 7천억 건설노동자들 대부분 체불임금 노조 때려잡으면서 체불임금이 폭증했죠. 그런데 이 1조 7천억의 체불임금이 작년에 가계 지출 1조 3천억이 극감으로 떨어졌고 이 가계 소비 지출의 급락은 바로 자영업자 동네 상권의 직격탄으로 갔거든요. 결국 자영업자 노동자는 을들의 전쟁을 벌여야 될 상대가 아니고 을과 을의 전쟁을 을들의 연대를 통해서 1조 7천억이나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았는데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노동자들이 동네 가서 통닭도 사먹고 삼겹살도 사먹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이 공공기업 다니다가도 어설프게 40대 잘리면 나와서 통닭집이 열리니까 자기 경쟁자는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라면 윤석열 정권은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노동운동이 조금 위축돼 보이는 거는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제 오늘 4월 10일만 기다리는 정말 수많은 노동자들이 진짜 짱돌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표로서 심판할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최근 어느 분께서 복수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난 2년간 당했던 것을 결코 잊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노동자들을 얼마나 악마화했는지 심지어 국제노동기구에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못 들었죠 대통령이 자기 업적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투표장에 이미 다녀오셨거나 투표장에 가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후의 보루 150일 일석을 지금 현재 여당에게 내어준다면 노동의 미래는 없고 완전한 노동 말살의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2,500만 노동자들께서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심각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아까 AI 얘기 말씀하셨는데 말씀해주시겠는데 옛날 90년대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저거 허구자 저렇게 되겠어? 진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진짜 나중에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시대가 올 수도 못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말은 결국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는 얘기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사용자들의 재벌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노동자들은 자꾸 거리를 내몰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자영업으로 돌아가게 되고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 노동자들을 위한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요 AI 시대는 필연입니다 그걸 거부할 수는 없죠 옛날에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을 하고 제가 기관사입니다만 열차가 등장하니까 마부들이 철길을 부수고 하는 기관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AI가 가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로봇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로봇을 지배할 것인가 의 문제는 기술 혁신의 속도만큼 사회를 혁신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노동 4.0 기술 혁명만 가지고 인류의 진보는 오지 않는다 기술 진보가 오히려 인류를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자명한 진실의 근거에서 내놓은 게 바로 노동 4.0이거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이 내놓는 노동 정책이나 노동 공약은 바로 다가올 기술 혁신에 버금가는 사회 혁신을 이루어낼 사회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법입니다 지금 노동법에 지금 노동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형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옛날처럼 고용주가 누구인지 몰라요 맞아요 배달 노동자들이 누가 고용주입니까 그렇죠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편의점 사장님들이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사용자입니까 애매하죠 애매하죠 국제노동기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비임금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도 단결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기존 노사관계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수많은 비정형 불안정 근로자들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그러한 사회적 대타입을 이뤄내고 아까 말했던 주 4일제 일자리 나누는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는 것이 병행될 때 이 기술 변화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들에게 지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핵심은 바로 노사관계 노동법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 말씀드립니다 후보님은 아주 확실한 아전대가 있으십니다 작년 봄이었죠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작가분들이 작가 노조가 파업을 해서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를테면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1편을 작가분이 써놓고 그걸 생생력 GPT 채 GPT AI에 넣으면 AI가 나머지 2편부터의 극을 작가보다 더 잘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을 버리고 장기간 농성을 투쟁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합의가 됐습니다 반드시 이제 어떤 작품에는 몇 명의 작가가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어떤 작품이 수익을 거둘 때는 그게 작가들한테도 배분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은 향후 이런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할 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단체 협약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해서 작가가 일을 잃는다든지 이를테면 작년 가을에 있었던 시중은행 콜센터 노동자들을 인원을 감축을 하면서 그게 AI 때문에 감축한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고 하면 그냥 그 일자들이 없어지고 그분들이 실업이 되는 게 우리 사회에 어떤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으로 보장을 하고 이게 양쪽에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할 텐데요 무엇보다 젊은 청년 세대에 대한 노동 환경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세대이고 우리는 집이란 걸 사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일까 그런 꿈이 없다 보니까 주식 코인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사기당하고 정말 젊은 청년들한테 어떤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또 악조건석에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두 분이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이런이러한 공약을 좀 내세워서 젊은 청년들이 꿈을 비전을 가질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특별한 공약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 이제 이 정부가 지금 사실상 예산을 다 삭감한 청년 내일 채움 내일 공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복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요 저희 당에서 지금 또 이번에 우리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금 또 공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인데 둘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막내는 조금 어릅니다만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 또 아예 소비를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그냥 학교만 다니는 친구 두 친구가 있는데 일정 부분은 저희가 전국민 기본소득 이전 단계에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이런 혜택들을 좀 주는 것이 더 미래를 준비할 시간들을 저희가 좀 벌어주는 거고 더 우리 사회가 더 열심히 이분들이 또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모두의 행복한 일터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꾸는 기관사다 말씀드렸네요 지금 윤석열 정권화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진짜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조금 생각을 제가 왜 이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냐면 고 노회찬 의원님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게 두루킹 특검이었잖아요 두루킹 특검 때 김성태 의원이 농성하고 있는 자리에 한 청년이 소동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청년이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하고 남북철도 연결하고 하면 일자리라도 좀 생길 줄 알았는데 그걸 반대해서 자기가 화가 나서 했다 사실상 지금 한반도에서 AI 말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은 남북철도 연결입니다 정말로 무궁무진한 미래가 펼쳐질 것을 이 어리성은 정권이 스스로 문을 닫고 섬처럼 고립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섬나라가 됐죠 섬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도 부산 출시이고 부산이지만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이스트게이트 동쪽 관문입니다 웨스트게이트는 바로 네덜란드의 암스텔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경학적 요충지를 날려버릴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공동번영이고 이북에 대한 철도 개보수라든지 증축사업은 무궁무진한 이런 아파트 이런 난개발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기술과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동 없는 총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있지만 평화의제도 사라진 총선인데요 평화가 곧 번영을 앞당기는 거고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게 하자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한다면 한표 나와서 기꺼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일자리를 위해서 한표 행사해 주실 집사하고 저희들이 꼭 더 많은 꿈꾸는 기한사가 필요하도록 만들겠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4일밖에 안 남았는데 더불어민주연합에 정말 훌륭하신 후보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까지 한 10대 분 정도를 인터뷰를 하고 있고 4월 9일까지도 계속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후보들을 모실 거예요 후순위 24, 25, 26도 다 모실 건데 항상 모셔서 얘기를 나눌 때마다 이런 분들이 정말 국회에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 반면에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4일밖에 안 남았으니 열심히 유세를 하셔야 되고 지금도 오늘 방송 끝나고 또 합동 유세 가셔야 되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열린공원TV 시청자분들에게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을 선정을 해 주시면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강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려면 민주연합의 후보들이 많이 입성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좀 더 강세해서 한번 홍보를 되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노동에 대한 논의가 사라진 그런 총선입니다 다행히 대파에 대한 논의는 살아있는 총선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 총선은 민생의 문제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시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검찰개혁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만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일과 삶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열심히 주장하시는 정당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분들과 법조인 출신들이 포진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검찰개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모두 그런 분들만 가셔서는 사실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는 노동가 경제 여성 청년 농민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평범한 우리의 이웃 같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몰빵이 아니라 인생의 몰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4월 10일 반드시 민생 살리는 더불어민주연합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훈 후보님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공감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꼭 300등으로 들어갈 20번 김영훈 후보입니다 여기 오늘 박홍배 후보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은 부산 출신이고 노동계 출신이라는 건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명지 일동에서 사전 투표를 하셨대요 명지 초등학교의 상징이 대파입니다 대파 정말로 역사의 피련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특히 노동자 밀집적인 울산 창원 부산에서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는 사회와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일한 불행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일과 삶은 하나이죠 일삼동체 어제 오늘 사전투표 여의도에 길게 늘어섰던 그 길들 우리 가슴을 띄게 하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일하는 사람들 우리 주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사람들 그가 교사 공무원이건 대공장 노동자이건 은행원이건 철도기관사이건 플랫폼 노동자이건 배달 알바생이건 편의점 사장이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삼동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린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노동전문운동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8번 박홍배 후보님 그 다음에 20번 김영훈 후보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장관과 친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열린검TV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조국 전장관이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을 때 조국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시리즈로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조국 전장관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몰렸는지를 보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장관이 불쌍해서 조국 전장관이 만든 당을 찍겠다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 국회에 도전하고 계시는 많은 후보들이 너무 법률가들이 많으세요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그들만 가지고 국회를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 같은 노동 전문가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8번은 모르겠지만 20번은 뭡니다 여러분들 꼭 투표 현장으로 가셔서 더불어민주연합의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